제 2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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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진창인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들이 심각한 부정부패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가까이에 있는 북한이 그러하고 또 다른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순식간에 수십 년 만에 온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지죠 그럼 이것은 우리 성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가 어떻게 왕노릇하느냐에 의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다스림에 반드시 원칙, 규칙,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국가를 다스릴 때 법으로 다스려야만 그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도 어떤 기준, 원칙, 법이 있어야만 내 삶을 잘 다스려서 이 안에서 풍성함이 일어나고 생명도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림의 규칙, 법칙, 질서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규칙이 있다고 하죠 흔히 개똥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칙, 분명한 기준이 없고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도 알 수 없고 출처도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좋다 하면 이 사람 이야기 따라가고 저 사람이 좋다 하면 저 사람 따라가고 요즘 이게 유행한다니 이거 따라가고 앞으로 이게 잘 된다 하니 그것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살지만 그 기원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개똥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궁핍해지는 거죠 생명력 없이 짓눌린 삶, 불행한 삶 난 왜 이렇게 힘드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명확하고 보다 더 내 삶의 선명한 기준을 얻기 위해서 서점을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런 책들을 찾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습관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여덟 가지 습관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법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서점에 가시면 눈빛들이 서점에 가본 적이 없는 눈빛들이신데 서점에 가면 정말 한 섹션 이상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칙들만 다 해놨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일곱 가지 법칙 이런 것들 부동산을 늘리는 법칙 이런 것들이 서점에 질비합니다 왜 이런 책들이 질비할까요 자기 안에 정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풍성하게 살고 싶고 오래오래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분명한 규칙이 없으니 이런 규칙을 찾아 헤매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풍성하게 정말 생명만 넘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 규칙으로 삶을 다스려보라고 그러면 너희가 얼마나 풍성하게 살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 증거로 이스라엘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한 인간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한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풍요롭게 어떻게 생명만 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 거의 끄트머리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성경책에서 성경책이 다 좋죠 다 좋은데 정말 정말 사랑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왜 신명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릴 때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생명도 넘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신명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갑자기 막 다시 읽고 싶고 그런 욕구가 막 생기죠 그러면 유튜브에 소풍교를 찾아가셔서 신명기 1편부터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와 평지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네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쭉 읽으면 한 3시간쯤 걸려요 넉넉잡고 3시간이에요 이 네 편의 설교를 뜨문뜨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네 편의 설교를 쫙 해버린 거죠 아마 한나절이면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 있는 설교를 마치고 이 모세는 누보센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이 네 편의 설교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와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정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별 설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유언을 담아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그중에 세 번째 설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9장 그리고 내일 보게 될 30장이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인데요 오늘 29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세 가지의 장소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애굽이에요 두 번째 장소는 광야이고 세 번째는 지금 이 모와 평지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출애급의 여정을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기사와 놀라운 기적과 엄청난 시험들을 보았습니다 날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튀어나오고 메뚜기가 와서 모든 식량을 갉아먹고 하늘이 흑암으로 변하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들이 득실득실하고 전염병이 돌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인도에 내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또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낸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출애국 1세대들이죠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3절 4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엄청난 역사를 봤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군사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애굽당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소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 그들의 아이들은 살아나는 그 신비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들리지 않냐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이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는가 광해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해냈는데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세상은 40년의 광야 생활인 거죠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없어요 부추도 없어요 마늘도 없어요 참외도 없어요 없는 거 투성인 거죠 아니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개고생만 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고생한다고 없는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5절 말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내셨는데 마실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없는 것만 계속하면서 성도님들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시 애교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하고 수없이 그러는 거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 한 번 지금 40년 지났는데 옷 한 번 봐라 신발 봐봐라 그들은 한 번도 생각을 못해본 거예요 옷 한 번 봐봐 신발 봐봐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 받으면서 40년 동안 걸어다녔는데 너희들 그거 한 번도 생각 못해봤냐 너희들 신발이 한 번도 달지 않았어 너희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야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니 이거 왜 안 달았을까 왜 헤어지지 않았을까 너희들은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애국에서 먹던 거 여기 없다고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거 이거 이상하지 않니 알지 못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모합당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합당에 와서 그들이 해스본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르벤지파와 가치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이제 봐라 봐라 너희가 이렇게 정복하고 땅까지 나눠갔지 않았냐 이제 가나한 땅이 들어가면 가나한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이 모합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그 땅에서도 너희가 분배받게 될 것이다 한번 잘 봐라 애국에서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그걸 보고서도 애국의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아니냐도록 이렇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계속 원망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두 집과 반에게 나누어지고 이런 일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냐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를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었던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분으로 인하해서 교회에 나오고 혹은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계속 주시는 은혜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입술에는 왜 내 삶을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 모양입니까 왜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설교는 졌다입니까 이런 계속 불평만 계속 원망과 내가 이럴 바에는 이 교회 왜 왔나 다른 교회 원래 다녔던 교회 계속 다닐걸 이런 생각 계속 하면서 불평 원망으로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삶에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시죠 이거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은 계속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6절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다 해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종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는 내가 시키면 다 하는 내가 이야기하면 다 따르는 하나님을 노회나 종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뻔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내가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아평지에 왔어요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너희 수령과 지파와 장로와 지도자와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객들과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이리로 모여라 다 이리로 모여라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너희가 잘 들었는데 율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너희들과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못나고 또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너희들의 실체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평불만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희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마라 절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좋은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모세가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빚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관식은 어렵습니다 객관식으로는 1번 특별새벽기도회를 한다 2번 금식성회를 한다 3번 전도를 많이 해서 11조 성도를 늘린다 4번 건물을 청산하고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뭐가 답일까요? 우린 답을 압니다 다들 생각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지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깎이고 금리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특별새벽기도를 한다 2번 금식을 한다 3번 투잡, 쓰리잡을 해서 재정 상황을 늘린다 4번 아파트를 청산하고 조금 적은 평수로 옮겨 다시 시작한다 답이 뭘까요? 믿음 좋은 성도들은 1번, 2번 정도를 생각합니다 자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3번을 선택하겠고 4번은 우리의 선택지에서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내게 문제가 생겼고 내가 뭔가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분에게 잘 보여서 조종하고 이용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조종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지 가장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답을 찾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대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식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 내 자식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뒤지게 패서 정신 차리게 하겠죠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거든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시는지를 찾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지를 보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중하고 이용해서 빨리 이 문제와 환경을 해결하려 하죠 혹은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주님은 그 환경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9장 6절 말씀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을 때에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이 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도 찾지 않고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이게 보통 인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든 내 삶이 궁핍하여 무척 피곤한 삶을 살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고통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 나를 어떻게 다스리게 원하시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율법 잘 지켜서 율법주의가 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은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 벌 주셔서 벌벌벌 떠는 두려움에 쌓인 그런 성도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이걸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풍성하고 자유롭고 생명도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해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나가십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풍성함과 생명도 넘치는 성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